성격 인데 위도우라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왔다 한강 더 올라가야 되네 폭탄을 배달해서 로봇을 고철로 만들고 돈까지 왔다니 맘에 썩더라 근데 와 여기도 쟀지글래 아 잠깐만 이러면 열리면은 흫 이 동네 이곳이 바로 트레이스의 동네였는 건가 여기다 쟀지 여기다 쟀지 아 막 쟈네 걱정만 여기다 쟀는데 위도우 조심해요 위도우 조심해요 위도우 조심해요 하하하하 정토탑은 정토탑을 마을 완벽해 목표 1-2-2-1 ㄷㄷ 하하하하 형아 히에에엉 어허허헣허헣허허허헣 저잉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힣 아씨 짱이나 포탑이 왜 이리 많아 와 이 포탑 이거 이씨 와 포탑 저래 많이 설치해놨어 저거를 뭐야 왜 안돼 포탑 부쳤어요 포탑 죽었네 바스텐 이 친구 뭘 좀 아네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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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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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알려 Son 쟤도 죽었네 손을 다 죽어 스칭 어디야 죽이는 타이어로 가야되면 이제 도움말! 어 잡았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 오 오 대박 47렙 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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